아다 요나트는 리보솜의 구조를 알아내는 것의 개척자로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결정학자이다. 그녀는 현재 웨이지만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의 소속이며 헬렌 앤드 밀턴 에이 킴 엘먼 센터의 지도자이다. 2009년 그녀는 리보솜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벤카트라만 라마 그리신앙과 토머스 스타이측과 함께 받음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한 첫번째 이스라엘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성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다 요나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가족은 식료품 가게를 하였으나 가난하였다. 그녀의 가족은 비좁은 막사에서 다른 가족들과 살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요나스는 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그녀에게 좋은 교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그녀를 고소득층에 속하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42세에 돌아가셨고 수업료를 낼 수 없었지만 티콘 헤데시 하이스쿨에서 받아주었다. 그녀는 폴란드계 프랑스인 과학자인 마리 퀴리가 롤모델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학을 위해 예루살렘 으로 돌아와 히브루 유니버스티 오브 제러설럼에서 1962년에 화학에 관하여 학사학위를 땄고 1964년에 생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땄다. 1968년에 엑스 레이 결정학에 관하여 박사학위를 땄다. 그녀는 쉐바 메디컬 센터에서 의사로 있는 딸이 있고 손녀가 한 명 있다. 그녀는 모든 하마스의 포로들의 해방을 요구하면서 팔레스타인의 포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해치려는 그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며 우리가 어떠한 포로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군인들을 납치해 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다 요나스의 더 웨이지만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1970년에 아다 요나스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단백질 결정학 실험실이었던 곳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1979년부터 1984년까지 그녀는 막스 플랑크 재단의 분자생물학 실험실을 이끌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실험실의 좌장으로서 많은 실험들을 하였다. 아다 요나스는 국제과학협회의 상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20년 동안 개척해왔던 연구인 리보솜 결정학을 통해 단백질 합성의 기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리보솜은 rna를 번역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세포질에 위치한 분자 중 하나이다. 이러한 리보솜을 연구하여 그녀는 리보솜의 서브유닛과 비대칭적인 리보솜을 발견하였으며 리보솜의 폴리펩타이드 중압과정을 지시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리보솜이 펩타이드 결합 등에 적합한 리보자임이라는 것을 보였다. 또한 그녀는 리보솜이 종종 항생제의 타켓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리보솜을 타겟으로 하는 20여가지의 항생제의 활동 방식에 대해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항박테리아 의학을 개발하는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다 요나스는 리보솜을 크리스털로그래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창의적인 기술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구조생물학의 보편적인 기술이 되었으며 복잡한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다 요나스는 벤카트라만 라마크리신앙과 토머스 스타이츠와 함께 세포 내 소기관인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규명하여 리보솜의 3차원 구조를 밝힌 연구로 2009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다. 특이한 점은 3인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공동연구가 아니라 각자 독자적인 방법으로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쟁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미디어 재생 노벨상이 발표되는 동안 아다 요나스와의 전화 인터뷰 아다 요나스는 미국 과학 아카데미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 이스라엘 과학 및 인문학 아카데미 유럽 과학 및 예술 아카데미 그리고 유럽 분자 생물학 기구의 회원이다. 2014년 10월 18일에 아다 요나스는 포페 프란시스에 의해 교황 악수론의 보통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수상 실적 및 영예는 다음과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